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예뻐요 무슨 작품 같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예요? 크레이지 크레이지 지금 크레이지 돈파스 3개랑 감베로니 알리올리오 2개 나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짜잔 면이 납작해 납작면이네 납작면이다 진짜 와... 그냥 저절로 나오네 크레이지 크레이지 오케이 열이 굵으면 원래 오히려 안 되는데 곤충작전 시작합니다 60분 스타트 오케이 대단해 약간 80분 정도 아미는 파스타 먹는데 어쩜 저렇게 비빔국수 먹고 싶은데 비빔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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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꾸덕꾸덕하다 꾸덕꾸덕 트레이클 진짜 고급지다 싼 맛이 아닌데 맛집 많네 응 그리고 맘이 한 입 은은하게 돼있어 암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콘뾩꾸덕 비빔국수 비빔국수 알리올리와 납작난으로 하려면 진짜 요리를 잘 하셔야 될 텐데 왜냐면 이 오일이 잘 묻어나야 되거든 뜨거울 때 나는 한 입을 강추의 맛 진짜 대박 맛있어? 어 면이 납작한데 면 맛이 안 나고 오일이 제대로 뱉어 면이 굵으면 원래 오일이 안 되는데 대상에 맛있어, 맛있어 이번엔 돈가스를 한번 먹어볼까? 돈가스 위에 쏘영이 지금 숟가락에 돈가스 올리고 파스타를 올렸습니다 한 입에 들어가야죠 새우 진짜 탱글하겠다 돈가스가 하나도 안 느끼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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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먹고 싶어요 너무 배고 싶다 돈가스가 하나도 안 느끼해 돈가스 되게 부드럽다 돈가스 되게 부드럽다 소스 때문에 더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촉촉한데? 응 어릴 때에 맛 맛있겠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돈가스 맛있다 돈가스 맛있다 같이 먹으면 엄청 느끼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덜 느끼하네 lekker 고맙습니다 치